자 여기에서 구독자님들 중에 한 분이 뭐라고 써주셨냐면 흥구석유? 그쵸? 흥구석유? 아니면은 뭐 중앙에로비스? 주가 올라오겠네요.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분쟁 그리고 호르무조 해역에 대한 여건의 이 막혀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 올라오겠네요. 유류 관련되어 있는 부분 올라오겠네요. 네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요. 중앙에로비스? 좌우세요. 올라왔잖아요. 지금 얘가 주기적으로 움직여. 중앙에로비스. 흥구석유 한번 볼까요? 그렇잖아요. 흥구석유 올라왔잖아요. 이전에 제가 그려놓은 이 선이 있는데 올라왔잖아요. 그럼 뭐 살 거야? 살 거 별로 없죠. 근데 있어. 살 수 있는 게. 살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육과 관련되어 있는 여건의 종목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 시기마다 올라오잖아. 그 시기마다. 자 이거 봐보세요. 얘는 한국석유인데요. 한국석유도 여기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볼게요. 중앙에로비스. 그 다음에 흥구석유 올라왔잖아요. 하여튼 얘는 이때만 되면 올라오는 거야. 주기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한국석유도 마찬가지예요. 봐보세요 이거. 이거 황금라인 있죠? 그거 주기마다 움직여. 주기마다. 다른 거 살 게 뭐 있어? 그 안에. 그렇죠? 아 네. 봉황님이 셀티는 좋은 회사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아이 그럼요. 좋은 회사지. 좋은 회사지. 저는요. 이걸 보고 싶어요. 뭘 보고 싶으냐 하면 이 종목. 극동유화. 얘 안 움직였잖아. 그렇죠? 만약에 산다면 이렇게 고르는 거야. 어차피 유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얘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얘가 뒤늦잖아. 얘도 이렇게 등락이 심해요. 한 번 움직이면 등락이 이렇게 심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 조심해야 돼요.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은 있겠지. 조심해야 돼요.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이거를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시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아까 뭐 흥구석이 그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 또 하나 있어요. 대성에너지. 안 움직였잖아요. 대성에너지. 대성에너지도 똑같이 움직일 수 있는 여권의 자리는 있어요. 안 움직였잖아요. 가능한가요 지금?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나요? 전체 종목을 파악해놔야 돼. 전체 종목이 파악이 안 되면 올라오는 것만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아 이거 사고 싶은데 벌써 많은 게 지나왔어. 그럼 그 다음, 다음, 다음. 그 다음에 움직일 거. 이런 식으로 해가야 돼. 다음에 움직일 것은 먼저 움직인 것보다 빨리 팔아야 돼. 그것만 연두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목표까지 잡고 딱 해서 팔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트레이딩인 거야. 그 트레이딩을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을 배워야 되는 거고 배우지 않는 상황에서는 힘들어져요. 트레이딩은 전수가 가능해요. 트레이딩은 전수가 가능해요. 전수해서 본인들만의 트레이딩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야 혼자 스스로 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끌고 배워가야 되는 거죠. 아까 질문 나왔던 그 부분에서 유류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쪽을 정리해서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최근에 움직인 종목에서 보면은 이 종목 지금 잘 움직이다고. 이거 사마콘에서. 이것도 황금라인에서 움직였는데 사기는 힘들었어요. 솔직히. 삼성 전기 움직이는 걸 보고 보면서 매매를 했다고 한다면 사마콘 내에서는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실질적으로 사기는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지켜보고 있었지만은 지켜본 부분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안 줬어요. 그냥 올라와 버렸거든요. 저도 보고 있지만 이렇게 놓쳐요. 진짜 그렇게 움직인다고요. 주가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딱 시점에 대한 여건에서 정확하게 매매할 수 있는 요건을 찾아서 가능하게 되는 거지. 바닥 쪽에서 들어온다. 바닥 쪽에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거. 이 종목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바닥 쪽에서 들어온 거잖아. 아직은 황금라인 위에 있지 않아서 저는 나중에 황금라인 위에 있을 때 매매하려고 하겠지만 미리 보실 수도 있잖아요. 미리 볼 수도 있는 거죠. 미리 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으로는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이제 알겠죠. 이거는 미리 알려드리는 거잖아. 왜냐하면 가격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제가 원하는 만큼 들어오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 지워야겠다 이제. 다 설명한 거니까. 안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격에 대한 부분의 당김 현상? 당김 현상에 의해서 수익을 낼 수는 있어요. 저는 이 위에서 수익 내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저는 나중에 살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 지켜봐야 된다는 거지. 하나씩 하나씩 지켜봐야지 매매에 대한 부분을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구리 얘기했죠. 구리 얘기했을 때 딱 나오는 게 뭐예요? 대창이잖아. 그냥 보면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구리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대창. 대창에 대한 부분 봐야지. 대창은 아직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봐보세요. 이게 움직였다라고 봐요.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가격적 부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요. 저는 대창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구사라고 훨씬 더 낫죠. 이거예요. 같이 비교를 하더라도 같은 돈 가격에 대한 부분의 돈 가격 부분으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실적이나 아니면 이 회사의 수급적 여건을 찾아서 움직이는 거. 그렇죠. 찾아서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아 이 구사는 시간의 폭등 민정님이 벌써 보셨는데요. 이렇게. 지금은 도움을 좀 받아도 돼.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거든요. 시기에 대한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래야 어만묵 투자해가지고 손실나면은 그거 복귀하는데 진짜 정신없어요. 차라리 현금 갖고 있는 게 낫지.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차라리 현금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부분이 유리한 그런 상황일 테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이 부분이 이번 주에는 최고의 화두로 들어옵니다. 화두로 들어오는 부분에서 악재적 요소도 있겠지만 어차피 진행된 얘기예요. 그리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영국 국민들한테 피해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도 거기에 남아있는 미국 국민들은 빠져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으면 아연돔 안에 있어라. 아연돔 안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란은 48시간 내에 공격을 하겠다고 공표를 했고 공표한 부분을 실행을 했어요. 공표한 부분을 실행을 안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본인의 정부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이스라엘의 공격에 의해서 그것도 자국 영토도 아니고 시리아. 시리아 주제의 영사관이 폭격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요인들이 죽었거든. 그러니 공격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은 방공망을 뚫고 300여 개, 200개 넘게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를 했어요.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이란이 이스라엘의 본토를 처음 공격한 거예요. 예전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친했어요. 그래서 이라크를 대항하고 그랬었거든요. 어쨌든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첫 공격한 게 맞습니다. 근데요. 아연돔이 있었는데 미국도 호르무즈 해역 그쪽에서 드론 날아가는 거 요격을 했고 얘네들도 아연돔에서 요격을 했고 그래서 거의 90% 이상의 미사일들을 막아냈대요. 몇몇 개가 지금 떨어져서 뭐 어린이가 뭐 좀 다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요. 정말 다 방어했는지는 몰라요. 제가 안 가봤으니까. 그 여기 계시는 구독자님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그죠. 그냥 들리는 얘기. 뉴스에 대한 부분에서 아 그 정도래. 그래? 그러면 그러면 이란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공격한 거는 여기에 대한 보복 공격이다. 이 보복 공격에 이스라엘이 추가적 공격을 안 하면 우리는 여기서 끝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끝낸다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이 부분에 의해서 공격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란은 또 공격하겠지. 그쵸. 그러면 제5차 중동전? 5차 중동전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이란 반격 반대한다. 레타니오 총리한테 얘기했어요. 어떠한 부분에 대이란 반격 반대한다. 내가 니네들 도와줄 건 도와주는 건데 반대한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선교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막아낼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이거 못했을 거대. 다 양 다. 전쟁이고 뭐고 그냥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 그거 금방 막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은 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떠한 대이란 반격도 반대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의 지역을 지킨 거거든요. 가자 지역까지 다 해서 해지볼라 이쪽을 다 몰아내고 끝내고 싶겠지. 그 끝내고 싶은 게 지금 목주 목적이야. 그러면은 공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할지 안 될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건 뉴스에 들어오는 부분을 봐야 되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대로 끝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커지면 유가 관련되어 있는 여건서부터 굉장히 전 세계가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도 환율이 1,400원으로 치솔 쓸 수 있는 상황이고 물가에 대한 불안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 유가까지 난리를 친단 말이야.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또 역주행을 했다는 거지. 연초 이후 되고 유가 하락에 베팅을 했어. 미친다. 이게 진짜. 개인 투자자들 아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하자. 이건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이건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지. 어쨌든 유가가 올라오고 93달러 95달러 100달러까지 간다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 여건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유가 공급망 관리 관제 시스템 관리 시스템 이런 쪽을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중동 사태에 대한 부분에 비상 긴급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이 부분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이 지금 속속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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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